안녕하세요 저희는 두 강아지 말고 또 다섯 마리의 고양이가 또 따로 있어요 저희 첫째 고양이 뉴 스핑크스고요 이제야 세 살이에요 저희 집 둘째 레이 세 살이고요 저희 셋째 라오니 얘는 두 살이에요 저희 넷째 루이 이제 한 살이에요 저희 집 막둥이 고양이 설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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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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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있던 아이들끼리 다시 영역을 재편하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질서가 잡혔어요 6명이서 쓰는 거에 대해서 질서가 잡혔는데 그중에 한 마리가 딱 빠지잖아요 그러면 저걸 내가 써도 되나? 내가 먼저 가져가면 내 땅처럼 되는 거니까 싸움의 시작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루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컷으로서 성성숙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왕성한 시기입니다 영역을 자기가 가져가려고 하는 새로운 영역지에 내가 더 써야지 하는 상황에서 분명히 원래 나이가 가장 많았던 뮤랑 이제 완전 신흥 세력이죠 지금 라이딩스타인 루이랑 서로 부딪힐 확률이 훨씬 더 높았을 것 같아요 지금 고양이들이 서로 가까이 있을 때 좋은 기억이 심어지는 친해지기 교육을 하려고 하는 건데 중요한 건 도구를 이용해서 거리를 유지하면서 친해지면서 점점 거리를 좁혀나가는 1차적으로 고양이들한테 코터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루이, 옳지! 코터치 교육을 하고 있는 코넘이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오, 좋아요 옳지! 좋습니다 너무 잘 해, 너무 잘 해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이 거리에서 이렇게까지 마주보고 있었다는 자체가 희망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격스러워요. 고양이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건전한 관계 형성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우선적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라고 생각하고 천천히 진행하는 게 최종 합사 성공률을 높이는 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